나는 유미하고 다시 시작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. 나 동정해서 그런 말 하는 거라면 그만둬요. 난 단 한순간도 유미를 동정한 적 없어. 늘 화려하고 빛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 유미가 안타깝고 마음 아프긴 했어도 동정은 아니었어. 그 아가씨 말이 맞네요. 해준 씨 흔들어놨어요. 그거 내 잘못이에요. 나 해준 씨 만나는 것만으로 위로받았을 뿐인데 내 욕심 때문에 해준 씨 인생 망칠 수는 없어요. 망친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아. 나 이혼녀예요. 아이들도 있고요. 해준 씨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될 거예요. 해준 씨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. 그 천진난만한 아가씨도 해준 씨 좋다고 쫓아다니잖아요. 그 아이는 아무 상관없어. 왜 자꾸 아이라고 해요? 그렇게 어린애도 아니던데.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해준 씨 마음 정리하고 있나 보죠? 중요한 건 내 마음이잖아. 그래요. 그러니까 해준 씨는 솔직해져야죠. 부담 줬다면 미안해요. 그만 갈게요. 오해하지 마. 내가 이럴 수 있는 건 유미니까 가능한 일이야. 정유미니까. 나 자격 없어요. 내가 어떻게 해준 씨 다시 욕심내겠어요. 처음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여자는 유미밖에 없을 줄 알았어. 지금도 나한테 유미 자리는 있어.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보자. 그럴 수 없어요. 그래서는 안 돼요. 그 사람을 위해서 엄마을 위해서 네가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.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해. 다시 만나보니까 옛날 감정이 그대로야. 내가 다시 만나자고 했어. 이제 됐어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어? 어? 요진아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어? 죄송해요. 나도 모르게 그만. 아 무슨 일 있으면 얘기를 해. 혼자 끙끙 앓지 말고. 아니요. 연습하는데 자꾸 발음이 꼬이잖아요. 짜증나서 그랬어요. 그러면 연습하지 말고 쉬어. 아나운서 되기 전에 사람이 이상해지겠다. 죄송해요. 여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. 당신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무슨 일이 있긴 무슨 일이. 스트레스 때문이야. 걱정하지 마라.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. 우리 효진이 심성이 밝고 건강한 아이야. 당신하고 나 걱정할 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. 아무래도 그 검사 선배를 한번 만나볼 걸 그랬나 봐요. 아니 그 사람 아무리 상관없어. 아니 상관없는 사람을 왜 만나. 아 Rabbi야! 아. 아. 아.